노래라면 책으로 만나보세요 가요가창학이란 책이 나옵니다 세계 최초로 나오는 가요가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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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섭의 가요가창학 노래 창법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체온의 가요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오늘 이 노래를 부를 때 있어서 발성의 전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또 왜 필요한 것이며 이런 것들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부르는 노래 1절하고 2절 또 3절 이렇게 우리가 갈 텐데요 이렇게 해볼게요 노래를 내 곡을 제가 이제 1부 1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번 하면은요 뭐냐면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누가 내 맘 알리요 그날 밤 황홀한 시간을 난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 당신을 알고 말았죠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이렇게 부르는 1번 하고 이렇게 부르는 1번 하고 2번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누가 내 맘 알리요 누가 내 맘 알리요 그날 밤 황홀한 시간을 난 잊을 수가 없었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이거 2번 이거 2번 3번 내 인생 고달프다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누가 내 맘 알리요 누가 내 맘 알리요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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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의 흰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 이거 3번 지금 1번 2번 3번의 노래를 들어보면 그 중에 푸추같은 인생 그 다음에 꼬마인형 그 다음에 창밖의 여자 이것을 쭉 같이 부르는데 1번은 그 중에서 다 어울리나요 아니면 어울리는 것도 있고 안 어울리는 것도 있고 그러나요 저가 볼 때는 1번에서 살릴노래 있는 것 같고 2번에서도 맞는 노래가 조금 있는 것 같고 틀린 노래도 있고 3번에서도 처음에 들을 땐 깜짝 놀랐고 듣다가 보니까 어울리는 노래가 있는 것 같고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아까 깜짝 놀랐다 그랬는데 내 인생 이렇게 김용임씨가 불렀는데 이걸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 이렇게 하면 이게 노래가 아니라 이게 무슨 행패지 그렇죠 저몽왕전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지금 제가 이렇게 3가지 예를 각각 다른 발성으로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지금 3가지 예를 제가 이렇게 들려드린 이유를 혹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그 요지가 뭔지 바로 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네 제가 무슨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각각 다른 버전으로 3가지를 만들어서 들려드렸을까요 한번 책어봐 주실까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가요가창학을 배우고 노래를 좀 정통하셨으니까 그렇죠 예시를 들어보시면 의도까지 파악이 되시는 수준이라고 저희가 믿고 이렇게 문제를 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1번은 내 인생 이와 같은 발성으로 했고 2번은 뭐냐면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구 이렇게 했고요 3번은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 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일단 김재현님 의견은요 노래 한 곡에는 다양한 발성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한 가지 발성으로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른 것 같다 아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김학규님은 발음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아 발음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네 강미래님은 전의의 발성 여부에 따라서 발성법의 1, 2, 3번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 일단은 번잡이는요 네 1번 한번 볼게요 네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구 누가 내 맘 할리요 요건 지금 네 잘 어울리죠 네 이거는 들어도 우리가 익숙했던 그 발성이에요 아하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똑같은 발성인데도 그날 밤 황홀한 시간을 난 잊을 수가 없어요 하면은 그날 밤 황홀한 시간이 네 둘이서 게임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냥 TV에서 개그 콘서트 보고 그렇죠 안 되죠 너무 지금 맨정신이야 네 네 사랑을 하면서 황홀함을 느끼려고 하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져야 됩니다 되게 촉촉하고 끈적하고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좀 화몽적인 네 그래서 안개가 좀 이렇게 끼언듯한 그날 밤 황홀한 시간을 이렇게 발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않죠 네 똑같은 발성으로 너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네 이렇게 발성을 하면은 이 노래하고는 또 이분은 이제 사랑의 시련을 당해서 살짝 저쪽으로 머리가 다치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죠 안 어울리고 네 웰컴 투 동막볼에 나오는 주인공 여자처럼 여기 머리에 꽂고 나오는 여자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노래에 따라서 네 발성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했던 것은 내 인생 고달프다 이것은 뭐냐면 인후 상부성이죠 인후 상부성 네 자 그 다음에 그날 밤 황홀한 시간을 이거는 두성인가요? 두성 더하기 복부 바이브레이션 쓴 것이죠 이건 뭐냐면은 분위기 있는 노래 감정 위주의 노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쓴 것이고 발성을 두성으로 바꾼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이것은 호소력을 주기 위해서 네 일단 앞에 깔끔한 부분들은 복성이랑 이렇게 배임을 받쳐서 부르신 것 같고 일단 복성이고 네 그 뒤에 이제 아 부터는 갈성이 들어가고 네 네 아름답다 부터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노래의 성격이 네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발성을 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노래에 따라서 발성을 바꾸지 않고 네 한 가지 메뉴를 가지고 이 노래도 부르고 저 노래도 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노래에 어떤 노래는 재수가 좋으면은 잘 맞고 네 네 조상님이 안 도와주면은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어떤 노래를 부러도 가가 가 같고 가가 가 같아가지고 똑같은 맛이 네 느낌이 똑같아 버리면은 네 이제 매력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오수선TV님 어서 오십시오 오 양장 1급 기능사 오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네 우리나라가 한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능올림픽에서 전 종목 우승을 거의 한 10년 동안 했었거든요 네 이런 분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아무튼 이래서 노래에 따라서 보면은 우리가 그 성격을 볼 때 기교 위주의 노래가 있고 리듬 위주의 노래가 있고 감정 감정 위주의 노래가 있고 호소력 호소력 위주의 노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보통은 기교 감정 기교 리듬 위주의 노래일 때는 육성 또는 인후 인후 상부성 상부성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네 그리고 분위기 있는 감정 위주의 노래일 때는 뭐 허성두성 복부 바이베션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대체로 이제 뭐냐면은 네 두성 더하기 복부 바이베션에다가 허성 이것을 감이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호소력 위주의 노래일 때는 당연히 복성에다가 갈성을 같이 섞어주는 것이 호소력 위주의 노래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일단은 전체적으로 가닥을 잡아놓고 그러나 또 한 노래 중에서도 저음이냐 중음이냐 고음에 따라서 또 발성이 또 바뀌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냐 하면은 바로 노래 하나 중에서도 저음 중음 고음에 따라서 발성을 바꾸는 그것을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를 들면은 언제 이런 게 있어요 음 네 네 아 이미 노래 중에서 이제 네 그 진도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여러분들께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보면은 1번 불른불근댕기 다봉치마 동백꽃다사 아 아 머리에 꽃꽃 쌍고동 소리만 기다린다네 아리랑 스리랑 살아라니 이어 진도나 아가씨 생성화 났네 이렇게 부르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번. 상호동 소리만 기다린다니. 아리랑스리랑하라리요. 진통한 하가씨 생선과 난매. 네.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고. 네. 우선 이 두 개를 보면 마카리 각각 다른데요. 네. 처음 거는 조금 탄탄하면서 밝은 느낌을 갖고 있고. 아하. 두 번째 제가 느끼기로는 네. 살짝 이렇게 무거운 느낌은 있지만 또 촉촉한 부분이 부분 부분 들리기도 하고. 네.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음색을 예쁘게 매력있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것이 뭐냐면은 저음, 중음, 고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음색이 점점점점 음폭이 좁아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음색의 무슨 현상. 네. 음색의 피라미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피라미드처럼 딱 생겼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삼각형으로 딱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음일 때는 폭이 넓이하고. 네. 그다음에 중음일 때는 점점점 좁아져서. 그리고 고음일 때는 아주 실낱같이 얇은 소리가 나오면 더 이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음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은 저음도 저음으로 하고 중음도 고음도 전부 저음으로 하기 때문에 매력이 없는 거예요. 노래는 잘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되지 말라. 옛날에 유명한 박시촌 선생님이라든지 박춘석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천지에 우글우글우글 많다. 중요한 거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매력있게 노래하는 가수가 되어야 한다. 매력이 있어야 한다. 네. 매력이 있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저음은 저음다워야 하고 중음은 중음다워야 하고 고음은 고음다워야 하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불렀던 노래를 두 개를 이제 혼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불-큰-댕-기 요거 하고. 불-큰-큰-댕-기 아주 혼합 안 된거죠. 이거는 저음이니까. 네. 저음이니까 1번이 낫나요 2번이 낫나요. 그래서 불-큰-큰-큰-댕-기 그러면 저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중음인데도 불구하고 고음의 음력에서 낼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음하고 고음하고가 같이 엮어지니까 무슨 효과? 대조효과? 대조효과가 나오는 거죠 네 붉은 탱기 다홍치기만 여러분도 같이 해볼게요 시작 붉은 탱기 다홍치기만 코가 열려야 됩니다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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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마 요구만 하면 매력이 없으니까 복부를 톡톡톡톡 쳐주세요 그래서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주면서 내려갑니다 이동하는 음정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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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부들부들 뚫어줍니다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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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좋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붉은 탱기 다홍치기만 그렇죠 그 다음에 동백꽃 하고 동백꽃 동은 강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동백꽃 예기를 최고 가늘게 동백꽃 동백꽃 네 맞아요 동백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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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강공맹 비강공맹 비성을 또 섞었죠 네 성 네 그러면 좀 더 애틋한 느낌이 되잖아요 동백꽃 동백꽃 성 흥 막 응석 부리고 막 투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그러네요 네 이렇게 응석 부리고 투중하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할 때는 바로 비강공명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어떻게 넣냐면 서를 콧속으로 이 비강 쪽으로 넣어주면 입천장을 열어야 되겠죠 서 서 이렇게 되는거죠 다같이 해볼게요 시작 동백 동백 꽃 따라서 아 좋아요 높으면 높을수록 음정 포인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습니다 서 그 다음에 계속 비성입니다 그리고 인후산부성이죠 개방음 그 다음에 툭 들어줘야 되니까 곧 흉상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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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머리부터 시작 머리에 곧 곧 머니부터 시작 머리에 곧 곧 꽃꽃 꽃꽃 자 머리부터 시작 머리에 꽃꽃 쌍코통 요게 좋은지 쌍코통 완전히 이런 작전을 오늘 처음 보는 거거든 우리가 보통은 쌍코통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노래를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중심을 인후 상부승으로 올려서 쌍코통 아까 했습니다 그죠? 이동하는 음정 그 다음에 두승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인후 상부승도 들어있어요 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승 인후 상부승 개방음 그 다음에 밑으로 쭈르르 내려가면서는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이동하는 음정에 붙여줍니다 이것도 인후 상부승이죠 네 네 네 기다린 다네 원래 여기가 중음 영역인데도 일부러 인후 상부승에서 극 고음으로 올린 겁니다 기다린 다네 네 기다린 다네 기다린 다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리랑이 좋은지 아리랑 이게 더 애답죠 아리 인후 상부승 개방으로 갑니다 아리랑 셋 넷 아리랑 개방음을 입천장을 더 열어주면 좋아요 이 이리랑 그러면 전이 발성도 되고 음정 포인트도 높은 소리도 되고 그렇게 되죠 아리랑 아리랑 스리랑 스리 스리 이랑 이랑 홍 항 중심이 항상 위로 올라가게끔 예쁜 소리는 전부 중심이 위에 있습니다 네 중심이 낮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감정이 많은 소리가 되는 것이고 네 아름답고 예쁜 소리는 전부 중심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네 네 하라 아리 이예요 하라 아리 이예요 네 그 다음에 진두나 요게 좋은지 이예요 진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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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갈성 뒤에 갑자기 소리를 싹 가슴에 끌어안아 안아서 네 진두나 진두나 나나 훨씬 더 이뻐잖아요 네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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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한 음정이 다 바이브레이션 그렇죠 뽀뽀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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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화 성성화 네 임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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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를 했죠 생성화 생성화 니가 좋은지 생성화 난 니가 좋은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거고 네 이에꺼는 생성화 나 말 못하는 문 사연이 있어서 네 막 그거를 감추면서도 그 다음에 또 자기 안타까운 마음은 또 다 밖으로 드러내는 네 이런 것이 바로 절제의 효과입니다 그죠 절제 네 자 여러분도 같이 생 시작 생성화 나 나 니 조금 더 절제하면 더 좋아요 생성화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오 요거야 요거야 바로 이 맛이야 이 맛 오케이 배 땡기는 이거는 배 복부 힘이니 절제를 하는 데서 복부를 안으로 더 잡아당겨야 되는 거죠 복부 힘이 빠져버리면 안 되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붉은 탱기 다 홍치만 동백 꽃다 아리랑 아리랑 이랑 하랄이 이요 진토나 아가씨 생성화났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발송을 전환을 시키니깐 노래가 같은 도입부 중음 저음 구간에서도 고음 기법을 갖고 오니까 훨씬 대조효과를 인해서 다채롭고 매력적이고 이런 디자인이 꼭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걸 응용을 하게 되면은 잃어버리는 30년 한번만 더 해볼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의지할 곳 없던 이 몸 서러워하며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 한정 나누는데 이렇게 부르면은 그냥 한 톤이에요 톤이 하나죠 그런데 입체적으로 발송을 전환시키게 되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의지할 곳 없던 이 몸 서러워하며 얼마나 울었던 걸요 얼마나 울었던 걸요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 한정 나누는데 우리 형제에 어머님 아버님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에게 불러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노래의 인물이 확 달라져 버리게 되죠 네 아주 한이 그냥 완전 서린 것처럼 정말 진짜 잘 표현이 되고 소설적이 훨씬 배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발송으로만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네 한 가지 반찬 가지고 밥 먹는 것과 똑같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노래가 완전히 영양실조 정상 편식 현상이 온다는 겁니다 모자에서부터 신발까지 네 아주 센 노란색으로 다 그냥 입으면 매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 강미래님이 음색의 피라미드가 보입니다 아 벌써 이렇게 또 보시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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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네 오늘 가요 가창학 방송은요 네 네 이제 그 집 앞 노래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강의 네 발성의 전환의 효과와 어떠한 느낌이 드는지 여러분들과 실전으로 네 연습을 같이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